형 들으셨어요? 증명을 못하면은 에~~ 이래요 오늘의 엔하이픈의 무대를 리뷰해볼게요 엔하이픈의 무대를 리뷰해볼게요 엔하이픈의 무대를 리뷰해볼게요 엄청 웃겨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냥 안무 연습 끝나고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샤워도 엄청 빨리 했어요 에너클락이 아주 요즘 물이 올랐습니다 전집이 진짜 웃겨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저번 편이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호민정은 좋고 아 그거 오케이 계속해가지고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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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오케이 윙크 할 수 있어 쉽죠? 윙크 못하지? 아직은 아직은? 그럼 할 의향이 있나요? 노력 중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진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세계 한 명쯤에 있겠죠? 당연히 있죠 그죠? 그 사람은 저를 공감해줄 거예요 난 그거 신기해 눈썹 웨이브 제이 형태던데 근데 나는 약간 눈썹이 이게 한 쪽만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? 이거 아니에요? 와 그럼 들으셨어요? 들었어? 네 오티튼하지? 진짜? 와 배고픈가 봐 이걸로도 그거 되는데 거의 우와 신기하다 나중에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근데 저 피아노 희승이 형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은 감이니까 뭐 피아노 그냥 듣고 그냥 듣고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거 피아노 잘 어울리지 않아? 아니요 네 약간 그 피아노 할 때 입는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피아노는 못 칠 것 같다 제이 형이랑 기타랑 잘 어울리고 제이 약간 드럼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? 그렇네 약간 제이는 드럼이랑 잘 어울리고 한 번 정해줄까요? 선우 형은 선우 약간 리코더 약간 니키 이거랑 잘 어울리지 않아? 템버리 오 그러네 약간 니키랑 잘 어울리네 그럼 선우는 그걸로 해주자 쿨룻 쿨룻 그리고 제이크 첼로도 잘 어울리는데 나도 옛날에 했었어 첼로요? 응 진짜요? 애기 때 옛날에 시금치 먹으면 힘 세지는 그런 말을 뽀빠이다 뽀빠이 그거 과자 아니에요? 과자도 있죠 별사탕 응 아폴로인가? 아폴로 그 튜브에 들어가 있는 거 희생이 형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거 먹는 거 그리고 달고나도 팔았어요 저희 아 달고나 달고나 진짜 맛있지 그거 또 하나 공짜로 먹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침 발라서 하잖아요 네 딱 한 번 성공적인데 그럼 다시 줘 진짜? 네 별이 제일 유명하죠 별 별 어렵지 별 별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하트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곡선이 있어서 아 희생이 형 많이 먹었어요 가래떡꼬치라고 아 가래떡에다가 막 소스 발라서가지고 약간 튀겨가지고 소스 발라서 먹는 건데 그거 소스가 중요하대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그게 아 진짜 링크장에 있었거든 태능 빈상장에 있어요 매점이 고기 매점에서 파는 가래떡꼬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오 많이 얘기했네 그러니까요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뭐 할까? 뭐 할까? 저 언제 초대됐나요 그거? 성훈 그거 뭐냐 아 그 리뷰왕 리뷰왕 박성훈 성훈왕 박리뷰예요 성훈왕 박리뷰 그거 언제 초대됐나요? 그거요? 아 지금 그걸 근데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음방 무대에서 해줘요 무대에서? 매직뱅크를 리뷰하고 있으면 오늘의 엔하이픈의 무대를 리뷰해볼게요 아마 다 돌아갈 거예요 아 진짜요?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 뭐 리뷰한지 안녕 안녕